6월 3조차 단기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좋지 않거든요 미국 다지수가 많이 하락을 보였는데 여기 저점 지켜준지가 중요하겠죠 국내 코스닥 지수 역시 5선, 20선이 털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보수적으로 봤다가 그대로 무너진다면 이번주 매매를 계속 보수적으로 보고 다시 5선이나 20선 회복을 해준다면 그때 가서 매매를 고를 해보시고 추천주가 아니라 관심 종목이니까 미리 공부를 해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심 종목 알아보기 전에 주의점, 추천주 아니고요 참고사항이면 본인 중심 매매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언제 들어갈지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손절가도 잘 정하고 단기 매매니까 절대로 물리면 안 돼요 분산 투자 비중 조절 필수 욕심내지 마시고 챙겨가는 습관 제일 중요한 부분 다시 지수 하락 추세에서는 보수적으로 매매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일약품이고 지금 극성간념이 나오고 있죠 여기 관련주 그리고 대마 관련주이기도 한데 독일은 사용을 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하고 있고 태국은 대마 합법화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역시 의료용 대마 대규모 재배 단지 조성 검토를 하고 있고 세계 최초 의료용 대마의 퇴행성 내전한 효과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까 주가 조정은 많이 받았고 여기서 한번 들어 올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고 여기 고점대까지 지지 받고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평선 지지 부분 한번 관심 가져보도록 할게요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 저항 부분 여기 갯 부분 이렇게 좀 넘어설 때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쇼박스입니다 최대 영화 배급사죠 지금 엔더믹으로 들어가고 있고 거래두기 완화로 영화관으로 많이 좀 가고 있고 지금 범죄도시 2가 엔더믹 다음 처음으로 천만 돌파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 관련주는 컨트리 중앙이에요 이 종목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관종으로는 쇼박스, 영화 산업 전체적인 상승 흐름 그리고 올해 최대 기대작 비상선언이 조만간 개봉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8월 정도 할 것 같은데 미리 한번 움직여줄지 한번 보고요 이렇게 내려오던 것을 돌려 세웠어요 저점 계속 올려가고 있고 고점대 돌파를 한번 해줬고 여기에 중간 정도가 이 정도가 되죠 이 시세의 중간 정도를 다시 회복 중에 있습니다 5선 타고 올라가고 있고요 5선 이탈한다면 다음에 이 병선 지지 반등할 때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대로 만약에 타고 올라간다면 이번 주에 관심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대략적으로 이런 라인 돌파를 할 때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 옥션입니다 미술 경매 회사인데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경매 영역 다각화, 사업 다각화, 그리고 NFT 관련 주입니다 실적 성장을 계속 해주고 있는 회사이고 많은 상승 다음에 지금 조정 구간 여기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죠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여기를 갈지 또 여기를 돌파를 해줄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선 모인 것들 지금 돌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기 고점대 지금 돌파 중입니다 내려간다면 저점도 지켜주는지 보면 되겠죠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을 돌파를 할 때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일 테크노스입니다 건축 관련 회사이고 교량, 건축물, 시공 시 가장 먼저 설치되는 바닥지로인 테크플레이트를 주력으로 하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지로도 포함될 수 있고 원전, 물류센터, 조선 모든 건설 관련 산업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 수혜가 볼 수 있는 회사이고 올해 최대 실적이 전망되는 회사입니다 지금 이 회사는 만원 라운드 피규어를 계속해서 조정받고 찔러주고 조정받고 찔러주고 하고 있죠 조정받고 올라간 중인데 이 시세의 중간 정도를 지금 넘어서주고 있습니다 조정을 크게 받는다면 60, 120 조정받고 다시 반등할 때 꼭 봐야 될 자리일 것 같고 만약 이번에 치고 올라간다면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 대략적으로 이런 라인을 돌파를 할 때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러셀입니다 반도체 장비 로봇 회사이고 자회사가 상장 준비, 상장 이슈가 하나 있고 삼성전자의 로봇 투자, 상승, 조정 지금 매우 이쁘게 우상향을 서서히 그려나가고 있죠 추세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상승, 하락, 상승하라 이렇게 하다가 하락,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수가 안 좋아서 이번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지만 추세도 만들어진다면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5000 라운드 피규어 있거든요 여기 돌파가 중요하겠죠 대략적으로 이런 라인 돌파를 할 때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무가입니다 뭐 VR 카메라, 메타버스, 로봇 여기 다 걸쳐져 있는 것이고 4차 산업의 핵심 중에 하나가 카메라 모듈 그리고 과거에는 삼성이 로봇에 투자한다 거기에 한 번씩 반응해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메타버스라든지 로봇 관련 주가 한번 움직여준다면 동반 상승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고요 주가를 크게 보면 이렇게 지금 있어요 괜찮은 박스권을 만들고 있고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고 이 박스권에서 지금 중간 정도를 지금 두 번 이렇게 지켜줬는데 위치적으로는 뭐 이번에 갈지 한 번 더 밑으로 나서 세 번 바다를 만들지 이런 대략적 위치 정도는 볼만한 위치다 이렇게 크게 들어올리고 중간 정도 시세를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돌파를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취지고요 대략적으로 이런 라인을 돌파를 할 때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경 BK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탄산칼륨 가격 폭등 했는데 여기 관련 주기 때문에 한번 보고요 지난주 관심 종목으로 이런 라인을 잡았는데 이 금방에 아직 놀고 있죠 지금 5선 걸쳐져 있는데 이틀 한다면 다음에 봐야 되고 여길 지지받고 다시 돌파를 해준다면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니크입니다 소차 관련돼서 디와이도 괜찮고 차트가 좋죠 그 다음에 뉴인텍도 올라가고 있고 워닉 머트리얼즈, 시누펙스, 수소차가 다 같이 조금씩 움직여주니까 이대로 계속 움직여줄지 한번 보자는 취지고 지금 23을 두고 계속 이렇게 타고 가고 있죠 23 이탈 전까지 계속 관심 가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여기 지금 고점대에 만들어지고 있죠 이 라인 중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NU, 나레 나노텍 함께 보고요 둘 다 OLED 관련 주인데 OLED 주도 조금조금씩 움직여주기 때문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소외되었던 주중에서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 중에서 OLED를 한번 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지금 저항대죠 두 번 크게 윗고리를 찔러주었는데 이 윗고리 여기 위쪽으로 주가가 살짝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중심 정도를 다시 이렇게 돌파를 해주면은 좀 먹을 게 있지 않을까 한번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라인 여기 캡의 아래 꼬리 그리고 이 캔들의 중심 정도 되는 부분을 넘어설 때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레 나노텍 또의 OLED 장비 관련 주고 그리고 신규 사업도 진출을 하고 있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규 상장지 한번 움직여줄지 상장하고 난 다음에 계속 조정을 받고 오랜만에 거래량이 크게 좀 들어왔어요 이런 라인 여기 라인이 타라고 쭉 크게 겁주면서 여기 많이 털렸겠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쏙 들어오고 한 번 더 거래량이 더 크게 들어오고 그죠? 그리고 그 부분이 만원 라운드 피겨 여기 부분을 지켜줬다가 올라왔는데 이번에 못 가더라도 내려온다면 다시 이 만원 그리고 만원 돌파를 했을 때 이 큰 장대 양봉의 저점대 이런 곳을 내려서 지지를 잘 받아준다면 다시 반등 이 부분도 다음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2평도 돌파를 하고 5선 타고 가고 있고요 위로 60선 지금 장을 받고 있는데 돌파를 해주면 갈 것이고 이번 돌파 못하면 또 밑으로 꺼지겠죠? 돌파를 한다면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라인을 돌파를 할 때 관심을 가져볼게요 지금 다시 코싹 지수가 여기가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여기 예전에 지난달에도 여기 중요했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저항을 받았고 올라왔을 때는 지지를 받아주고 올라갔었고 다시 여기 왔기 때문에 이 라인 다시 반등해주는지 이탈하는지 정말 중요한 시기니까 이 라인 잘 보면서 안 좋으면 무리한 매매 하지 마시고요 또 언제 좋아질지 모르니까 항상 또 준비를 하고요 종목보다 이런 기본, 이런 계좌 관리,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본인 중심 손질도 중요하고요 이번 주도 준비를 잘해서 다음 주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감사드리고 좋아요 감사드리고 댓글 감사드리고 유튜브 멤버십으로 응원을 주신 분들께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